자, 이전 시간에 우리는 아마존 EC2라는 서비스의 요금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얘가 어떻게 활용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과금이 나가는게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간 또는 양을 제공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프리티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금을 쭉 보시면 무료로 AWS EC2 사용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료가 바로 프리티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링크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AWS 프리티어에 대한 소개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12개월 무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12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무료라는 것은 12개월이 지나기 전이건 지나고 난 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구간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 무료를 선택해 보시면 아마존 EC2는 750시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건데 1년에 한 2억씩 되는 그런 컴퓨터를 당연히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좀 저렴한 사항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75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마존 S3라고 하는 또 다른 서비스는 5GB를 저장하는 것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 있는 거죠 즉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무료로 제공하는 구간과 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언제나 무료라고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면 아마존 글래시어라고 하는 서비스는 아마존에 여러분이 파일이나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솔루션인데 얘는 10GB까지는 12개월이 지나도 언제나 무료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무료 구간을 꼭 체크해 보셔야지만 과금이 나가지 않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12개월 무료에 해당되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아마존 EC2라는 서비스의 무료 정책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프리티어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AWS 프리티어는 1년 동안 매달 사용할 수 있는 750시간에 리눅스 및 윈도우즈의 T2 마이크로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WS의 요금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On Demand에서 여기 보면 운영체제가 리눅스도 있고 윈도우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리눅스와 윈도우즈 모두에서 T2 마이크로라는 이름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저 컴퓨터를 여러분이 한 달에 750시간까지 사용을 하면 시간당 0.019라고 하는 저 금액이 무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75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따져보려면 750시간이니까 저것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24로 나누면 그러면 뭐가 나와요? 31이 나옵니다 즉 한 달이 길어봐야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1일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에요 저걸 한 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시간으로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키더라도 750시간을 넘지 않으면 그거는 무료가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WS에서는 서비스마다 프리티어라고 하는 무료 구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무턱대고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프리티어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시면 비용을 아주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티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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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